청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달려왔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최악이었죠. 최악이었다. 슈팅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에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리보세런이 손에 쥐고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에 쥐고 있는 약이고 중국에서 7년째 판매가 되고 있죠. 이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죠. 완전간해가 워낙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간해 소식이 나오면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할 정도로 약효가 좋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약효가 좋으면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 그대로 통했죠. 결국 무려 간암이죠. 1차 간암 1차 부분에서 유의차를 확보를 했습니다. 무려 임상 3상 1차 지표에서 모든 지표를 다 확보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그리고 지금 나녹박스는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소식은 없긴 하지만 얘도 무슨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또 사기셨다. 이런 누군가는 그렇게 하던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이게 다 된다고 하고 있죠. 베트남 정부에서도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진영구 회장 입장에서는 수안을 발휘해서 얘를 가져오겠다. 전체 글로벌 판매를 나노젠, 네가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까? 우리 친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위내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소안을 발휘해서 어쨌거나 주가가 슈팅이 일어났죠. 주가를 이렇게 강력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그런 CEO는 박수 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하죠. 결국은 주식회사는 주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욕을 먹을만 했죠. 주가의 꼬라지 왜 이래? 정말로 지금 또 사기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또 사기꾼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딱 그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하고 너무 비싸죠. 테슬라도 된다 된다인데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몇 날 적자만 보고 있어. 2017년도 안 돼. 2018년도 안 돼. 17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된다고 흑자 이제 전환할 거라고 하더니 대기 뭐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죠? 17, 18, 19, 20, 4년이나 사기를 차왔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 맞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화되어서 이제 현실화시켜버리면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로 대단한 수완의 사업가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기꾼하고 사업가는 종이장, 종이 안장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기꾼과 사업가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H&B 진영권 회장이었죠. 테슬라의 상황하고 너무 유사죠. 너무나도 유사하고 그리고 모더나의 상황하고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모더나 8년 정도 계속 뭔가를 연구개발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술력 있는 거 맞아? 8년 동안에 저렇게 했는데 계속 적자만 보고 BW 발행이나 계속 했었고 CB 발행이나 계속하고 유증이나 계속하고 돈은 못 벌고 계속 적자고 저거 진짜 이러다가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성공을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 맞았구나. 200조가 돼버리네? 뭐 이렇게 되죠. 끝까지 간 사람은 무지박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죠. 신문에 날 정도니까 한두 명 있었겠죠. 한두 명. 그 많은 투자자 중에 한두 명 있었을 겁니다. 한두 명. 139억 정도 벌어서 나온 사람 한 명 있죠. 미국의 테슬라도죠. 지금 이 진영훈 회장 의리와 믿음의 사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보면 되는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한번 딱 봤습니다.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HAB는 이거 뭐 진영훈 회장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박수받는 유증을 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현실화 이제 되고 있는 중이죠. 원래 바이오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크게 회사 급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성공하기가 힘들죠. 성공하기가 힘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급변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급변하는 거죠. 테슬라가 그래서 기업 가치가 급변해서 전세계 1위 부자가 일로모스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가치가 급변했죠.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항암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항암제를 만든 그런 기업이 없죠. 전세계 첫 번째, 아니 대한민국 첫 번째 항암신약 개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죠. 미국 증시도 완전히 개폭등해버렸죠. 환경도 아주 우호적입니다. 지금. 계속 끌어내리다가 물극필반이 발동했죠. 그게 다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금리하고 물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것은 지금 삶았는데 적감의 수입에서 쭉 올랐죠.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주가는 HLB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디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흔들긴 하겠죠.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흔들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 보시면 나스닥이 3.8% 급등했죠. 다오가 1.5% 급등했고 저가 매수가 아주 제대로 장렬을 하면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상승이 아주 컸습니다. 애플 3% 올랐고 여행주도 급반능했고 최근에 전부 다 동반하락 크게 했었죠. 아메리카노도 7% 정도 올랐었고 반도체 관련 주들도 9% 6% 많이 올랐죠. 전기차 관련 주 미래 꿈을 먹고 사는 전기차 관련 주 전기트로이죠. 리비안 루시드도 9.8% 14.7% 펠로폰 준비디오도 16% 11% 급등했죠. 쿠팡은 매출이 계속 증가중인데 영업적자가 1.8%나 나와버리면서 아주 급락을 했는데 얘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 그리고 16.4%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도 올랐죠. 얘는 지금 고객수값 감소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영원히 빠질 것 같았지만 빠질만큼 빠지고 나니까 다시 반등하죠.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으면 너무 떨어졌나 미진시 급반응이죠. 개미탈기 아주 제대로 했죠. 정말로 분위기가 끝장날 것처럼 분위기가 됐고 이제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의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개미탈기입니다. 개미탈기.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다시 올라오죠. 금리하고 물가 딱 그것만 가지고 증시를 완전히 박살내서 앞으로 대공황이 일어날 수준으로 박살내버린다. 그렇게 갈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이제 좀 살아나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나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급락했던 코인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러면 이 HLB는 진영국 의정은 왜 의뢰사나 이라고 제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주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급락을 맞고 이때 정말로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계속해서 지지 부진 지지 부진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속하니까 진영국 의정이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HLB 파워는 이제 바이오에 완전히 올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아니죠. 그래서 그 회사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해서 정말로 지금 이렇게 힘든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주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고통분담을 같이 좀 해야 되고 의리를 보여줘라.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HLB 주식을 사는 게 그게 돈이다. 라고 했는데 진영국 회장이 정말로 매수를 해버렸죠. 10만주 정도 매각해가지고 이리저리 투자할 거 투자하고 또 투자회사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도 뭐 섞였지만 10만주라는 주식을 사들였죠. 이렇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위치에서 사들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였죠. 근데 아무리 CEO라도 이게 자신 없고 안 될 것 같다.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못 삽니다. 내 돈 10만주를 살 금액을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왜 사는데 이거 나 안 살 건데 그렇게 되었죠. 이리저리 발뺌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주를 매수를 했죠. 10만주를 매수를 하면서 의리를 보였죠. 의리를 주주와의 그런 주제 고통에 같이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된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샀죠.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매수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지부진 지지부진 했지만 단계로 보면 사고 나서 진영 회장이 매수하니까 올라가는구나. 역시 그런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사기꾼 이렇게 하겠지만 이미 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의리를 보여준 겁니다. 주주와의 의리를 내 돈을 크게 써가지고 보여준 거죠. 이런 CEO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의리를 보여줬죠. 그러고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동학개미운동 하고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을 일으킨 것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이거는 진영근 회장이 다한거다라고 했죠. 진영근 회장이 다한거다. 이거 나노코박스 부분 호난 회장하고 이렇게 침불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잘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난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글로벌 판권을 우리가 가져오는게 어떻겠냐 협상을 잘했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많이 가져올거야. 그랬으면 호난 회장이 저 미친놈이네. 이러고 안했을겁니다. 그런데 진영근 회장이 보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M&A를 많이 했죠. 거의 대부분 다 성공했죠. 외국도 성공했고 국내도 성공했고 다 성공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M&A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제대로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M&A를 많이 해서 결국 흑자전환까지 만들어냈는데 주총에서도 그랬죠. 정말로 국민이 계속 공매도 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배하게 홍결하는게 단일제품 리버사라니 하나밖에 없다. 그거 잘못하면 어떡한데 어떡할건데 이런거 가지고 계속 홍결 될거라는 확신이 완벽하지만 중국에서 판매되고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필리아 가지고 또 이런저런 M&A를 많이 했죠. 그래서 포트를 많이 구축하게끔 M&A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었죠. 그렇게 진행을 다 성공시켰고 그러고 이제 실적이 안나온다. 이런 부분을 또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알짜 회사들 FA하고 노터스하고 이런 수익이 잘 나오는 정말로 탄탄한 기업들을 또 M&A한 데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얄티 부분도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로얄티도 수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죠. 로얄티 수입도 들어오죠. 현금을 입히게 상당히 좋았죠. 그런 약점을 다 거의 2년정도 계속해서 M&A하고 협상하고 M&A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협상해가지고 이게 잘됐었는데 이거는 이걸 지금 나노코박스가 잘 안된 거를 진양군 회장 사유꾼이다. 진양군 탓이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진양군 회장이 나노코박스 저거를 해가지고 주가를 한번 어떻게 크게 올렸다가 박사 한번 내보자.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미친 거죠. 그거는 아니 어떻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베트남의 총리가 챙기고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진양군 회장이 베트남 총리 이리 와봐. 이거 말이야. 이렇게 올렸다가 주가 폭락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 승인해주지 마. 알겠어요. 내 말 잘 알겠죠. 그럼 베트남 총리가 진양군 회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진양군 회장님.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베트남에서 계속 되었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문제지 진양군 회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이만큼 올린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베트남에 가서 호난의 정화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유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면 욕을 먹죠. 근데 욕을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런 흐름이냐. 근데 워낙에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버리죠. 말도 안되게. 완전히 절망 속으로 밀어넣어버리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밀어내려왔을 때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슈팅 나옵니다. 얘는 하방 어느정도 잡으면 안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비비 이런 데가 많다고 그랬죠. 리보세라미라는게 중고에서 7년째 판매되고 있고 약효 좋고 완전간에 나오고 간암하고 있고 선당암 지정되었고 희귀암 지정되었고 위암하고 있고 그리고 엘레바 CEO FDA에서 신약 승인 역할이 담당했던 사람 영입했고 이런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죠. 그러나 걱정이 되죠. 걱정이 왜 안됩니까.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박살 안난다. 그랬죠. HAB가 그런 적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단 잘 버텨냈죠. 잘 버텨내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한 슈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왜 높냐면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단기에 많이 오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단기에 오른 게 뭔 상관입니까. 4조 5천원 밖에 안되죠. 시청이 단기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밑으로 저편과 여기까지 왔죠. 지금 얘가 가남이 아니고 위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 하나만 가지고도 5만원대에서 놀고 있었죠. 이 정도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가남 1차에 대해서 1차 지표가 삼성 1차 지표 모두 충족이라는 그런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엄청난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이오의 매력이죠. 리스크도 있지만 대면은 한순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뭔 소리야. 이걸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이걸 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의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죠. 그것도 삼성 하고 이제 발표가 6월 에스모에서 아스코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스코 에스모든 아마 데이터가 일단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부분에서 발표하는 게 룰이죠. 발표가 될 겁니다. 가장 큰 학교에서 그게 발표되면 이제 드디어 가남시장에 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약이 또 나와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면 기업의 가치가 급변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바뀐 기업 가치에 맞춰서 주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정도는 일단 평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가놓고 그렇게 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엔데이 승인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재료가 소멸됐다 어쩌고 해서 또 주가가 출렁이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업은 진행이 되어서 흘러가겠죠. 당연히 무려 가남인데 지금 시장 1조 2천억짜리 시장이죠. 연평균 성장이 19.9%짜리니까 이거 뭐 2025년도 정도 되면 시장 한 2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또 대한민국 1호 항암시장 항암제 회사가 되는데 그런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시총이 이 정도에서 머문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무려 가남 그리고 리버세라닙은 새로운 약물 우리가 이 물질 개발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근데 잘 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지금 판매가 7년 이상 되어 있는 그런 약물 2개의 조합이죠. 리버세라닙은 7년 이상이고 캄넬리즈노도 지금 1년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약 그 두 조합이 과학자들이 가장 좋은 조합이다 하는 그 조합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크게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는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